Q. 타투의 타투 아 오늘따라 PD님 타투가 좀 간질간질한데요? 타투가? 이게 무슨 타투인지 아세요? 아 네 모르겠어요. 네 맞네. 이건 예비입니다. 한냐! 한냐 타투에요? 한냐 타투. 그래서 오셨습니다! 한냐! 야 이런 식으로 억울한 거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한냐쿠르의 리더 무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냐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민설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냐의 부리더 이루입니다. 반갑습니다. 뉴 제네레이션 크루죠. 한냐 분들 모시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크루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뒷얘기들은 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오늘이 저의 생일이었어요. 빠르게 할게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일수요. 생일 축하합니다. 충족만! 리스트 파이팅! 웨이! 그리고 팬분들이 선물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안에 또 금이 있습니다. 진짜 금인가요? 진짜 금입니다. 이건 좀 이따 트릭스는 생일주로. 그렇죠 생일주로. 이런 친구들입니다. 오늘 생일이어가지고 술 드시고 싶어 저희랑 촬영을 하고 상쾌한잔씩 하고 잘라보내주세요. 그냥 다 불필요한 말은 안 하고 제가 하는 거라. 알겠습니다. 이거 카메라 보고 이거 PBR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상쾌하게? 상쾌하게 이런 거 이런 거 상쾌하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예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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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일단은 소맥으로 먼저 시작을 오오오오. 잡겠습니다. 공개하는 거 있거든 내가 트릭스에 하면 감성술지 하는 거 있거든? 하냐 스타일이 없어? 뭐 트릭스에 하는 감성술지 감성술지? 감성술지? 아 약간 힙합 그러니까 감성술지? 감성술지? 약간 그냥 설찬 아저씨 같은데? 감성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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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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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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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개인 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병 저도 두 병 네 두 병 정도 저는 한 한 병 반 정도 한 병 반? 네네네 이 정도 잘 마시네 저도 소주 두 병 정도 두 병 네 그때부터 이제 좀 알딸딸한 그리고 일단은 이거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랑 이제 그 한야가 사실 최근에 친해졌어요 무릎이랑 먼저 인연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덕스와 우태가 여는 디올쇼라는 발표회에서 거기서 이제 뒤풀이 한야와 저와 같이 했죠 맞아요 제가 원래 한야를 배트리즈 오버 때 너무 멋있게 봐서 한야와 친해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또 같이 앉게 됐어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희가 첫 인연이 좀 그렇게 됐었고 일단 한야 팀을 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너랑은 네 3시내 저희는 이제 프리스타일 힙합을 두 장르로 하고 있고 퍼포먼스도 하고 안무도 하고 다양하게 섞어서 하는 댄스 크루입니다 예 예 예 한야 그리고 한야 왜 한야인지 그 분은 이 친구랑 저랑의 그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저스테부시라는 대회를 나가려고 하다가 못 나가게 된 상황이 왔었는데 저를 둘이 나중에 나중에 팀을 만들어서 좀 도전해보자 했을 때 그 날씨가 엄청 추운 겨울밤이었고 그 한야의 도깨비의 뜻과 추운 겨울밤의 뜻이 합쳐져서 한야로 일단 시작해보자 그리고 이제 박스랑 파카 이 두 친구가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 대신에서 이렇게 하다가 한 명 한 명씩 계속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몇 명이죠? 지금은 총 9명입니다 총 9명? 네 어느새 9명 맞네 민서랑 BK? 새로 영입하게 됐잖아 그럼 어떻게 영입하게 된 거야? 민서랑 BK? BK 같은 경우는 원체 저랑의 교류가 많았고 춤적으로 민서도 교류가 많았는데 손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만지고 그 다음에 구성력도 너무 좋은 친구여서 토킹토킹 하다가 오케이 오케이 고고 이러고 딱 들어왔어요 아 그리고 약간 첫인상 사람들도 궁금해하는 게 첫인상? 무료비는 스무살 때 저랑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무료비였어 아 옛날 리리지니까 네 제가 박원이니까 박원이니까 그것까지 파고 있는 줄 몰랐는데 지금 아직도 기억나는 건 반팔 카라티를 목까지 모든 단추를 쓰은 상태에서 오와 모자에 스냅백을 또 이렇게 쓰고 면바지를 입은 상태로 이렇게 딱 걸어 들어와서 어 안녕? 많이 알까? 굉장히 좀 골 보기 싫어 굉장히 네모나게 생겼는데 스냅백도 또 네모냈고 모든 게 네모냈어요 들어와서 같이 연습을 했거든요 같이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더라 뭐 보여주기 싫어 네 더 골 보기 싫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대화를 하니까 굉장히 착하더라 아 그런데 어쨌든 첫인상은 좀 골 보기 싫고 많이 골 보기 싫고 네모나 네모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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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굉장히 무서웠어 아 그래? 네 제가 몇 번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어 네 그때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아 이 거짓말 치우기 싫어 으아아아아아아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 거 아니야? 어? 약간 이렇게 인사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해 안 해 아니 아니 형님 이렇게 지나가고 어 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자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 아 아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받아주신 건가? 아 받아주는 거지 받아주는 거겠지? 그때가 내가 이길 때야 맞아요 약간 나이도 어리고 아무도 다 못 이기고 내가 짱이 삐며 오랜 시간 동안 이랬던 거 같은 게 아니야 나는 17살인데 너 기다려라 저기 딱 나 해 전 인사 얘기할 때 보자 씨 저는 이제 형을 그 저스트 자크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같은 기수로 들어왔어서 형이 4기의 리더였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이제 퍼포먼스나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퍼포먼스 이제 막상 이제 형이 딱 던지는 거 봤는데 다 막 히이 막 약간 이런 튼 레이글 딱 튼 레이글 다 막 헤이 이렇게 헤이 이렇게 그게 이제 형의 첫인상이었죠 굉장히 무슨 첫인상? 지금 헤이 헤이 좋게 말하면 밝은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밝은 사람이다 왜 이로는? 형이 이제 목소리가 너무 점잖고 어 그치 그치 약간 이렇게 낱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 이게 문 열고 딱 저 보지는 거잖아요 어 어 어 민서야 하하하하하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학냐 첫 연습 가서 그 다음에 형을 뵀었는데 중저음 목소리 가능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연습 가니까 형도 에이 형도 형도 이러고 계신 거예요 에이 에이 핫야를 약간 이걸 해 에이 에이 이상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한쪽 팔을 까고 아아~~ 이러면서 고양이랑 아아~~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왔는데 있는 거야, 진짜 원산에. 틀리가 없는데? 틀리가 없었는데 굉장히 별로였어. 그리고 준혁이 1호 같은 경우는 얘가 그때 막 드레드라고 했을 거예요. 힙합을 하는데 되게 기본기가 잘 되는 거예요. 드레드하고 춤 너무 잘 추는 친구. 아 그냥 뭐 약간 멋있게 봤구나. 멋있게 봤어요. 저는 되게 멋있게 봤어요. 네. 근데 얘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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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하다 해가지고. 일단 틀릭스 형 같은 경우에는 짠 한 번 하고 얘기할까? 짠 한 번 하고 얘기할까? 좋아. 언니 잘못 불렀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크럼프 댄서인데 다 이긴다. 그걸로 되게 유명했단 말이야, 틀릭스 형이. 그래서 영상 보고서 와 이 사람 진짜 개쩐다. 우리 내가 다니는 학원에 워크샤 보고 오셨어. 빰 빰 막 쳐. 좋아. 오 개쩐다 이러고 해서 뭐 해. 막 터프 찍으래. 아! 아! 그냥 따라했어. 저 사람 뭐지? 이러고. 프리스타일 막 겁나 하시는 거고. 그 자리에 이제 뭐지? 나는 뭔가 정리되어 있는 룸틴이라든지.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체스트 암 두 개 알려줬어. 그래. 야 5만 원 낼 거 같아. 그 양식 5만 원. 야 5만 원 엄청 쌓이네. 그 양식 5만 원 커. 모자트리가 보여줘. 막 하나. 못 따라 하잖아. 모자트리가 모자트리가 그런 거. 대단하게 해도 돼 이제? 네. 아 이게 카메라 보고 같이 이제 해명하는 거 같네. 그때 당시에 이제 티칭이 바뀌잖아 방법이. 이거를 내가 더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눈으로 담아가는 게 더 이득이 되겠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나 너 어릴 때니까 사실상 24살 이럴 때니까 그게 맞는 줄 알았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루틴으로 처음엔 알려주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알려 드려야지. 근데 또 어렸으니까. 응? 제가 본 무릎 첫인상은 어땠냐면요. 배틀 이벤트 때 아마 처음 봤을 거야.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약간 딱 추딱 추딱.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어. 내가 느낌을. 뭔가 재수 없었어. 뭔가 애가 내가 어렸을 때 저랬나? 이런 것도 좀 있고 근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행사장에서 계속 만나고 하는데 엄청 얘기가 바른 거지. 이건 또 미담이에요. 아아 한나 누가 저녁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 끝이에요. 탁카도 전역을 안 했었고 저만 전역한 상태였고 아, 그땐 다 군대에 있을 때구나. 선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그쵸. 아, 그럼 너 군대에서 그거 보면서 어땠어? 그 당시에 뭐 팔로워가 돼 있었던 댄서들이 있으니까 스우파에 나왔던 댄서 중에서 이제 제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누구랑 맞팔이다. 왜? 왜? 뭐 아냐? 뭐 아냐? 왜 아냐? 왜 아냐, 너? 누가 왜 아냐? 그냥 그러면서 이제 아, 이게 그만큼 이슈가 됐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스골파까지 영파로 군대에서는 살짝 신기했었어요. 그럼 만약에 섭외가 온다면 나갈 의향이 있었는지? 섭외가 오면 무조건 나갔죠. 그럼 약간 어때? 스맨파를 보면서 얘들, 내가 저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센 거 모네요. 센 거 모네요. 5대5 때 조금 이제 다들 잘하는 거, 멋있는 거 너무 많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나갔어서도 더 레전드를 찍지 않았을까? 배틀? 네, 배틀. 아, 쿠르배틀. 나가봐. 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다 멋있게 봐서 진짜 다 리스펙합니다. 테크닉도 엄청 다양해가지고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저희 팀이랑 많이 믿고 지내다가 쿠르배틀을 더 잘할 수는 있긴 하겠다. 나머지는 되게 존경하면서 많이 봐가지고 미서는 배틀을 못했지, 스맨파때. 저 득이 형이랑 있었어요. 네. 여님도 득이 형님께서 저보고 자기가 형인 줄 아셨다고 하셔가지고 너한테?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아닌데? 그정 metic이 형인데 저는emarkасть quand 그 정도인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